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자진 출두라기보다도 셀프 출숙 혹은 셀프 출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송영길 전 당대표처럼 자기가 일정을 정해서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경우는 기억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정한 다음에 검찰에 나가는 경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종의 국회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송영길 전 당대표의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지푸린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검찰에 자진 출두 자진 출석 셀프 출석한 송영길 전 당대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표정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정을 보고 많은 분들은 저마다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토록은 태연한 것처럼 그렇게 언행을 보이고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본인에게 물어보더라도 제대로 답을 안 하겠죠. 그래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에 검찰의 셀프 출석도 본인의 속내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지 않겠느냐 해프닝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런 언론들이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검찰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검찰에 와가지고 퇴짜를 맞은 송영길 자신이 속했던 민주당조차도 정말 황당한 행보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의 돈봉두 살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출국검지를 당했으니까 송영길 전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아무런 그런 상의 없이 출두했지만 청사 출입이 거절된 채 규탄 기자에게만 열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검찰의 셀프에 출두한 그런 전후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이런 비디오 영상물이지 않습니까 영상물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좀 불안해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본인이 정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관전 포인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찝찝한 짓을 안 했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본인이 그런 일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지 않았으면 그런데 이런 검찰에 셀프 여러분들 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검찰청사에서 보이는 그런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본인이 완전히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2021년 또 민주당 당대표 선정을 위한 그런 경선 과정에 살포됐던 돈돈 뒤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것은 엄격한 증거와 그리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죠. 그런 과정까지 만일 관여했으면 본인이 초조할 수밖에 없고 관여하지 않았으면 너끈하게 여러분들 검찰이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분들 청사 출입이 거절될 것인지 알면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을 찾은 것은 그런 초조함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찔리는 게 없으면 굳이 이런 행동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송영길 전 대표는 청사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검사님 면담할 수 있을까요 통화 연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검찰에 검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면담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만나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그런 일처럼 보이고 동시에 이분이 상당히 초조하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5분간 10분 정도 자신의 입장문을 그렇게 발표하고 아주 장문의 입장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일관되게 송영길 전 당대표의 주장은 이것은 정치적 기획수사고 이중으로 벌리는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검찰의 관행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해 주기를 바란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합니까 본인도 뭐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죠. 검찰이 아무나 구속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자가 25분간 진행됐던 기자회견에서 묻습니다. 정말 동봉투 사건을 모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직답은 피합니다. 동봉투 살포 자체가 있었는데 없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잘 알다시피 송영길 전 당대표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율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발언해야 되고 어떤 선을 분명히 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잘못한 게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당연히 기자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동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 바가 없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 반응들을 신문이 전하는데 한 초선 민주당 의원 이야기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흔쾌하게 밝힐 게 아니면 로키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본인이 동봉투 살보 사건에 무관하게 되면 단호하게 나는 동봉투 사건에 대해서 일체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밝힐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아래 사람들이 동봉투 사건에 연루된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 주장대로 로키 조용하게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다가 검찰이 소환을 하면 가서 여러분들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 보면 송영길 씨가 무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또 따끔하게 충고를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입니다.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경찰대 출신의 경찰의 여러분들 엘리트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자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이론뿐만 아니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윤재욱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어떤 범죄의 피위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권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황당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건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자기가 정한 일정에 따라서 수사를 받느냐 이야기죠. 여기서도 뭘 느끼는 거 하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검찰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반이 정치를 오래하다 보니까 좀 취향 같다. 국회의는 특권이 몇백 개라면서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피의자가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출석할 테니까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양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리한 일을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행위로 바꾸게 된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초조하다는 겁니다. 왜 초조하냐. 범죄 심리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초조한 겁니다. 연루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뭐가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너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검찰이 부르면 가 가지고 입장 여름 담당이 밝히면 되는 것이죠. 많은 시민들은 일찍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여기에 이 기사를 보고 m이란 분은 레드카피시라도 깔아주기를 바랬는가 이렇게 조소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아예 그냥 검찰이 집을 방문해서 그냥 수사를 하라고 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b님은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하는 행동을 보니까 d가 상당히 구리긴 구린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s님은 그냥 자꾸 이리저리 그냥 나대지 말고 조신하게 기다리면 수사할 거는 준비가 되면 검찰에서 오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촐삭거리냐. 공님은 아니 별일 다 보겠네. 검찰이 무슨 룸사룩 마담이냐 부르면 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이란 것이 다 비슷한 겁니다. 어떻든 이미 엎지러진 물이고 앞으로 송영길 전 당대표는 검찰이 부려면 출동해가지고 이실직구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 모든 오해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것이고 본인이 관여했으면 벌을 받고 정치계에서 은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살다 살다 별일도 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을 조사해달라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희한한 일이고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셀프 출석이라는 것은 그냥 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살다 살다 별일도 다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피의자가 수사 일정을 스스로 정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스스로 법을 잘 알고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번 수사도 정치적 그런 이벤트로 바꾸어서 법적으로 뿐만 아니고 다른 경로로 아마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고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피해자도 법 앞에 모두 평등하고 피의자는 검찰에 소환 있을 때만 여러분 출석하는 것이 관행이고 또 법리적으로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가 싶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찰 송영길의 셀프 출석 거부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내다 중앙일보 5월 2일자 기사 검찰의 셀프와 출석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니까 무려 95% 정도의 설문에 응하신 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4%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95%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송영길 전 당대표를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 자체가 정말 보통 사람들의 기대하기 힘든 상식 밖의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 조사가 이제 무산된 송영길 전 대표가 10분 정도 자기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간간히 이렇게 대부분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다뤘는데 전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말이란 것은 보신의 감정 같은 게 많이 개입될 수 있지만 어떤 거리라는 것은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전문 속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돈봉두 살포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다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입장은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전문이 대단히 중요한 문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보니까 5분 넘게 검찰 직원들이 다시 길을 터고 정돈을 마친 뒤에 송영길 전 대표는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 써서 입장문을 읽었는데 이게 한 10분 그리고 기자회견 문의 25분 그 입장문 가운데 가장 핵심 파트하고 그 다음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한 그런 해견문 가운데서도 핵심 파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기획된 수사다. 이것이 이제 송영길 대표의 기본 입장입니다. 2번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사건들을 조사하다가 그리고 별건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치적 탄압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중별건 사건, 정치적 기획수사, 정치적 탄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읽어가는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보니까 가장 이제 귀에 거슬린 부분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기획수사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뭐 핵심은 기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검찰이 언제까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론이 확산이 돼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현 당대표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도 여러분들 다 요청을 했고 검찰이 요청을 한 거 아닙니다. 그 검찰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면 피의자로 부르게 되면 늘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주변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검찰이 안 부르고 주변 사람들만 괴롭힌다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거물을 소환하기 전에 주변의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기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참 귀에 거슬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 봉투 사건에 직접 관접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불법행위에 관여했느냐가 문제지 다른 것은 다 여러분 사족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장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입장문 발표할 때 제가 입장문을 별도로 방송에서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입장문을 발표할 때 제기에 굉장히 거슬린 것은 자기 변호 자기 옹호 오늘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저는 당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표 내고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교수가 돼서 파리에서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일을 소환하여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 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그냥 예 딱 귀가 꽂힌 겁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고선 개인적인 문제고 국회의원을 사표를 낸 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다음 총선의 불출마 선언도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교수가 돼서 파리에서 열심히 연구 강의는 개인적인 문제고 2년 전에 일어난 일은 개인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입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인이 돈봉투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시하는 녹취 내용이 이정근 씨의 3만 개의 파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치적 기획수사가 아닌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저는 좀 놀란 게 아니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내가 당대표를 그만둔 거하고 수사하는 게 뭐가 여러분들 관련성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사표 낸 거하고 여러분들 뭐가 관련이 있죠 총선 불출마하는 거 여러분들 수사하는 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범죄의 사실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는 거지 이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입장문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 비리사건에서 별건 수사의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 수사라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탈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근 파일을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이정근이 다 먹은 게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간 거 아닙니까 흘러간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녹취록에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간 거죠. 무리한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검찰의 별건 수사는 좀 악명이 높지만 이번 사건은 자연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돈이 여러분 그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기자가 소환 통보를 안 했는데 자진 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러거저거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입니다. 검찰이 하는 이야기는 이중별건 수사로 봅니다.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녹취 파일을 발견된 게 아닙니까 사건과 관련한 녹취를 변호사와 본인 입회업이 누출했다면 이거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jtbc가 한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나고 제가 정치도 안 하는데 절수환에서 기획수사를 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수를 하건 그것도 관계없는 것이고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더 안 하겠다면 관계없는 겁니다. 2년 전에 여러분들 사건이 이미 범적으로 시한 이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솔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초조하더라도 정치인들 포카페이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속은 쓰리더라도 밖으로 잘 웃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재연제가 없으면 조용히 기다렸다가 검찰 수사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개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비언어적 행위인 거죠.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부를 때까지 본인이 부글부글해서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참을 수 없느냐 이야기죠.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검찰에 출동한 그 얼굴들 보고 표정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관례 전혀 없는 피위자가 여러분 검찰의 마음대로 일정 정해서 나가가지고 수사해달라 면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본인이 마인드 콘트롤에서 패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것을 보면서 제 양반이 뭘 많이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유동규의 일거수일투족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대장동 개발비리사건 백형동 개발비리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은 관심을 보고 이 사건의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의 추이를 전망해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동규를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루한 게임입니다. 그런 지루한 게임에서 본인의 감정 컨트롤에 실패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놀아날 수가 있는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동규 씨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이번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고성 높은 그런 소리로 따지게 된 것은 바로 그 대상인 정진상 씨 때문입니다. 정진상 씨는 그야말로 일체 처음부터 앞으로도 끝날까지 본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자기는 모르는 바다 이렇게 묵빙껏 내지 뭐 어떤 종류로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은 일체하지 않을 그런 인물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잘 이해하고 장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백형동 개발비리라든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져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적 사건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둔갑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이나 백형동 개발비리사건 같은 걸 보면 소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좌측에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벳이 마지막까지 입을 안 열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입을 안 열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정진상 씨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정진상 씨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해가 되는 일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치적 여러분들 그런 경력을 보호하는 것이 본인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데 이재명의 부활에 대해서 베팅을 세게 하는 인물이 김만베 정진상 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상황에서 이 여러분들 다섯 명이 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마지막까지 안 밝힐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일체 이재명과 관련된 불리한 일은 밝히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세 사람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할 겁니다. 설령 본인들이 중형에 취하자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세 명 김만베 정진상 김용신은 우리 일반인들이 대부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와 다른 인간 유행인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공상주의자가 돼 가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전향하지 않고 북한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범들인 거죠. 절대 여러분들 안 밝힐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사건들로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김만배가 입을 다물 테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남욱 씨 유동규 씨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범죄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다 환수당하고 나면 남욱 씨도 참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700억 정도가 남았지만 검찰이 이런 범죄 수익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얼마나 훔쳐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남욱 씨하고 유동규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잘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확신범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 세 명의 확신범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재판이 길게 까면서 2024년도 총선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주특기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에 이기거나 근사한 정도로 여당이 힘을 못 쓰는 정도까지 만들게 되면 그럼 그다음에는 정치 사건이 되는 거니까. 정치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금 법원의 형편이라는 것이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는 모르는 거죠. 1심 2심 대법관에 가져가면 선거 무효소송 판결 내리는 걸 보게 되면 사실이나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화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유동규 씨가 대당동 재팔해서 자기 집에서 뇌물을 받은 것을 끝까지 여러분들 침묵하는 정진상 씨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을 방문해서 뇌물을 주더라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그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고 하면 정진상 책을 옹호하는 변호인들이 거짓말쟁이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갈구는 거죠. 화를 내도록 배노인들이 유동규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거짓말에 가깝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린 거죠. 당신이 돈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냐. 당신 집에 가서 내가 돈을 2억 4천만 원 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법정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유동규 씨는 상세하게 이날 법정에서도 대장동 수익금의 사용처 전달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비닐은 뭘 썼고 가방은 뭘 썼고 녹근은 뭘 썼고 그런데 이제 이쪽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아야 되니까 유동규 씨를.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거짓말쟁이로 몰아야 되니까. 당시 상황을 믿음직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추작한 것이 아니냐 조작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유동규 씨를 정신이 나간 친구로 몰아붙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이 유동규 씨의 거짓말이 탄로나 진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갈구는 겁니다. 우리 표현에 갈구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유동규 씨가 발끈한 거죠. 그것은 모독이다. 왜 모욕하느냐.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고함치지만 변호인하고 정진상 씨는 또 잘 협의를 했겠죠. 상대방이 갈구어 가지고 화를 내더라도 일체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쟁이로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유동규 씨가 겉으로는 좀 멀쩡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상당히 힘든 모양이에요. 기자가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유동규 씨가 이날 재판 말미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공판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변호인이 정진상 씨에게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비닐의 종류를 묻자 유동규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허우대는 굉장히 좀 멀쩡한데 멘탈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닌 것 같죠. 유동규 씨가. 그러나 상대방은 뭐 거의 철강 수준인 겁니다. 김만배 씨 유동규 정진상 씨 김용 씨.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끌어서 결국 정치 문제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배 님은 유동규 씨 침착하고 냉정하게 재판은 논리와 증거로 하는 겁니다.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전략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김만배 씨와 정진상 씨와 김용 씨는 끝까지 입을 탐구하고 변호인들이 유동규 씨나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모으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죠. 팬 님은 유동규 씨가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겠지만 흥분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악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시루하게 계속될 그런 재판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그렇게 예단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교과서에는 정의가 항상 올바름이 항상 승리하는데 세상 사람은 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동규 씨가 멘탈이 좀 더 강해서 마지막까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사건을 대해야 악을 징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참 겁나지 않습니까. 오늘 도박중독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박중독은 단순히 도박문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카지노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들 음식물도 마찬가지죠. 사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중독시킬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카지노 산업이라든지 경마산업 또 약물산업 이런 것이 대부분 다 상대방을 중독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호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에 중독이 되게 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의 핵심은 고객이나 상대방을 중독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봐도 결코 무리한 그런 주장이 아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모든 신문이 다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현장을 급습한 그런 경찰적의 이런 영상이 소개됐기 때문에 정말 참 저렇구나 아내가 지금 도박 중인데 한밤 산속의 텐트를 급습했는데 56명 가운데 33명이 중년 여성이었다. 그럼 또 그 외에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용어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산에 사는 도박이니까 산도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산도박 현장에서 운영자 6명을 포함해서 56명을 체포하고 3명을 구속했다. 또 이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또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겠죠. 충남 지역 야산의 천막 도박장을 차리고 도박판을 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장을 이제 개설해 주고 아마 수익금의 10% 정도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중앙이 다 경찰 측이 제공한 그런 현장 급습 장면들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구면요. 춘남 당진 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김 씨 등 6명은 지난 3월 주부터 최근까지 당진과 서산 아산 예산 지역 야산 10곳에 천막으로 도박장을 만들어 일명 산도박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참 이 도박이라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도박이라는 것이 사람의 뇌구조로 보게 되면 이 도박과 같은 그런 단기적인 쾌락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뇌구조를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일체 그와 같은 부분에 무덤덤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이든 아니면 무덤덤한 사람이든 간에 이런 중독성이 강한 종류의 그런 오락이나 유의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빈도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것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중독이 시작이 되게 되면 뇌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뇌라는 것은 일종의 아주 많은 실타래와 같은 그런 뇌똥망이지 않습니까. 뇌똥망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신경해로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박을 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중독성이 강한 그런 도박 같은 경우는 뇌의 신경해로망이 더욱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그거를 뇌구조가 변형된다. 뇌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와도 관계되지만 신경해로망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중독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두 가지 가설 예를 들면 도박 경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카지노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이런 모든 종류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활동들은 대개 모든 사람들은 뇌 가운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뇌의 기능이 좀 더 민감한 사람과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민감한 사람이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중독에 빠지게 되면 뇌구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여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여간 힘든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본주의 체제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상대방을 중독시킬 수 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저먼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건강한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정해진 그런 일과대로 움직이는 것도 일종의 중독이니까 건설적인 중독도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임찬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갈름을 기구했는데 그 가운데 중요 부분만 제가 뽑았는데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거의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네요. 도박을 하게 되면 뇌의 특정 부위에 도파민의 분비가 자극되는데 이 이야기는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이 무덤덤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도파민의 뇌의 특정 부위에서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즐거움과 다행감과 행복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은 마약성 물질을 보용하실 경우가 유사합니다. 호르몬 분비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뇌의 변연결한 부위의 특정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촘촘해진다는 겁니다. 뇌구조가 바뀌는 거죠. 네트워크 망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도박과 관련 네트워크 망이. 이는 긍정적인 기억으로 오랫동안 각인되게 됩니다.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장기간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그만두게 되면 도파민 체계의 혼란이 오게 되고 도파민은 각성 집중 절감 관련된 뇌 호르몬입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되는데 도박과 도박을 그만두게 되면 도파민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뇌의 변화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되어 있고 아마 지금 의학교나 이런 데서는 MRI 촬영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이 5년, 10년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그냥 견고하게 뇌구조가 그냥 변형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본주의는 중독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중독을 시킬 수가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온라인 게임이든 그게 음식물이든 그게 무슨 예를 들면 기호성 식품이든 그게 도박이든 약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대방의 돈 벌이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식 아이들 한께도 잘 가르켜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이런 돈 벌이의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자기가 되지 않으려면 자료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글로벌 카지노 증가 추세입니다. 이게 가장 밑에 짙은 색은 북미, 미국하고 여러분 캐나다고 그 위에 약간 옅은 보라색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푸른색은 아시아고 그 다음에 이런 맨 위에 이름들 색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증가율이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4.9%가 성장하네요. 얼마나 돈 벌이가 잘 되겠습니까 연평균 10% 넘게 계속 뭐죠 카지노 산업이 발전되어 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미, 아시아, 유럽 관계없이 그만큼 인간 여러분들 본성을 착하게 개량한 그걸 산업이 이렇게 카지노 산업인 거죠. 가파르게 여러분 승장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 이것도 충독성이 아주 강하죠. 우리나라는 또 온라인 게임을 가지고 부자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미 시장에서 온라인 게임의 시장규모가 얼마나 확장되어 있느냐 이 짙은 초록색이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가파르게 여러분들 증가하죠. 그리고 여름 그 다음에 푸른색이 캐나다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입니다.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뭐 이 산업을 하면 사업가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CPU를 공급하는 그런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인텔 같은 회사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중독을 쉽게 돈을 버니까 그러나 여기 또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겠습니까 시간하고 매년 20%씩 증가하는 겁니다. 중독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의 온라인 게임 시장입니다. 미국의 여기는 맨 밑에 짙은 색은 스포츠 여러분들 배팅 스포츠 도박이죠. 그 위에 이런 푸른색은 카지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에 약간 옅은 색은 포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에 옅은 보라색은 빙고 그 다음에 다른 색이냐.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2% 증가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산업인 거죠. 상대방을 중독시켜야 되니까 주변에 나이가 꽤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사업체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하시는 분들을 뭐 흔하지는 않고 더물게 보는데 참 중독 조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 단기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절거움이 많지 않습니까 돈 안 드는 절거움 그리고 은근한 절거움 시간을 두고 잔잔한 절거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종류의 중독성이 강한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기적인 쾌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걸 멀리하는 그런 걸 훈련을 잘 하고 교육을 잘해야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자신의 그런 행복을 지킬 수가 있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중독입니다. 상대방을 중독시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